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려던 미래통합당의 계획이 일부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가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기는 했지만 앞날이 험난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임기는 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는 규정을 삭제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안을 없애는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정적수 미달로 불발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당선인총회에서도 3시간 동안 격론이 오갔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통합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인사에게 당의 진로를 맡기면 안 된다며 충청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3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당선자들이 수혈이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당의 진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지 외부인한테 또다시 당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같은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은 차기 통합당 지도부 출범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4선의 이명수 의원과 3선의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비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